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야구 봐야지 너무 좋아 쉬는 날이 될 때마다 너무 좋다고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 설마 우리 여보가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집에서 나 혼자고 마음껏 TV를 보면서 놀 수 있잖아 애들 방에 아무도 없나? 설마 나갔어! 애들이 나갔다고! 집에 나 혼자야! 우리 여부도 나갔고 너 이렇게 천국에 있을 수가 있나? 야! 집에 나 혼자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그러면 치킨 시켜 먹어야겠다 맨날 배달음식 못 시켜 먹었는데 아 눈치 안 보고 이제 TV 보고 치킨 보고 다 할 수 있겠네 뭐야 이거 종이에서 갑자기 웬 종이냐 여보! 나 봄수 감기 걸려서 가까운 병원에 갈 테니깐 청소 좀 부탁할게 집에 있는 막대기 그릇이나 오래된 설탕 안 쓰는 종이 내다 버려 알았지? 여루루랑 잘 청소하고 있어 안 쓰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많아 집에 뭐야 여루가 여루는 안 따라간 거야? 여루는 어디 간 거지 그럼? 아이 그나저나 짜증나게 오랜만에 쉬는 날에 청소라니 막대기나 그릇이나 오래된 설탕이나 안 쓰는 종이를 내다 버리라고? 아오 여루루가 청소를 과연 할까 근데 여루는 어디 갔냐 밖엔 뭐 밖에 있나? 어 뭐야 딱딱딱딱 자 가자 병사들이여 이 세상을 정목하러 가는 거야 호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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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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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앞마당에서 말이야 이거 봐라 내가 원투로 떠 유치원 시간에 이거 뭐야 여루야 여루야 대기경사들이여 아 아 gem과 puzzle랑 3개를 자꾸버려서 점투병소야 이거 유치원에서 만들었니??? 으으한 그럼 그런데 막 사람 움직이는 것 같네 기분 탓이 기분 탓이로 요리야 요리야 아 요리한테 그냥 청소하자고 말하면 말을 안 들을텐데 어떡하지 한 zobaczy 요리야 그럼 이 점투병사 아빠거는 없어 아빠도 같이 노고싶은데 아 아빠코도 있다 이거 아빠찾 부분 만들었어요 당연하지 오오 오오 아빠 그러면 아빠랑 나랑 싸우는거야? 뭘 싸워 점투병사로 막 싸우는거야 아 점투병사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오오 잠깐만 그럼 아빠거 닮아 아빠 닮아 점투병사로도 한번 풀어 볼게 오 이렇게 푸는거구나 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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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투병사가 근데 싸우면 맨손으로 싸우겠네 아 아니 어.. 그.. 어.. 아 맨손으로 싸우겠네 그럼.. 아 요리야 그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집에.. 어? 집에 말이야? 안 쓰는.. 어.. 물건들이 엄청 많아 막대기라든지 뭐.. 어? 안 쓰는 물건? 깨진.. 깨진 그릇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 집에.. 집에서 다 갖고 와가지고 점투병사에서 져가지고 싸우게 하는 건 어때? 요리야? 그치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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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히히.. 청소도 하고 애들도 놀아주고 개꿀이구만 아 요리야 빨리 와 빨리 가서 우리 빨리 그.. 아 가고 있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부엌부터 한번 가볼까? 아.. 부엌에 안 쓰는 게 무조건 있을 거야 어? 이거 엄마가 구워놓은 말쿠키다 이거 썩은 거 같은데 이거 점투병사도 주자 먹으라고 어.. 그리고 부셔진 가위네 그 다음에 안 쓰는 막대기랑 그릇.. 깨진 그릇 설탕도 오래됐네 이거 치울까 우리? 점투병사 주자 이거 다 치워버려 어.. 여기 가죽도 있다 가죽 가죽? 너 가죽 없어? 너는 가죽 있니? 찾았어? 없어 어 가죽 찾았어 찾았어? 응 여기 설탕도 있네 이거 오래돼서 못쓰겠다 그치? 냄새나 어 그치 이거 점투병사 주면은 엄청 좋아하겠다 그치? 응 어이 깨진 그릇이 엄청 많네 왔나 왔나 어이 저번에 먹었던 족발 뼈네 이것도 점투병사 주자 아악 어 이걸 들고 막 싸울 거야 점투병사가 그럼 어 에헤이 이거 청소도 하고 이거 애들도 놀아주고 개꿀이네 음 아 요리아 빨리 와 어 아 가고 있어 아 아빠가 저번에 썼던 이거 서류봉이다 이거 버려야겠다 그치? 응 요리아 이거 옷은 꺼내어면 안돼 어 아빠가 아끼는 옷이란 말이야 알았지? 아 에헤헤헤헤 아까 헌냐난 거 같은데 어 에헤헤헤헤 전통볶은 주면 안돼 그건 아쉬워 아 이거 세제 종이네 세제 종이네 세제 종이로 가져가고 어 화장실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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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방이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창고방 어 이거 실이네 실 이것도 버리고 깨진 그릇도 버리고 막대기도 버리고 버리고 버릴게 많네 금조각도 버리자 이거 안쓰는거거든 버려 버려 아유 그러면은 이거 아빠가 정말 아끼는 물건들이지만 요루랑 놀아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뭐 요루도 다 찾았어? 안쓰는 물건들? 오 잘했네 잘했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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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는 설탕이랑 오래된 종이랑 안쓰는 금간막대기를 왜 아끼는거야? 아 아끼는건 아니지만 아까 아끼는다고 했잖아 아 요루랑 놀아주려고 내가 이거 추억들이 있잖니 다 물건에 아 아빠는 추억을 아끼는거에요 음 근데 이거 점토병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다 죽으면 세상 정복을 못하는거야 음 그러면 이거 원래 이거 그러면 이거 막 싸우는거야 그게 다야? 응 어 다른것도 있을거 같은데 어 이거? 어 이거 뭔데 이건 뭐야? 이거는 넥서스라는거야 아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점토병사 기진가? 아 맞아 어 그렇구나 어 그러면 아빠가 그러면은 기진이 정해서 싸우는거야? 어 으응 그렇구나 잠깐만 아빠가 그러면은 아 됐다 됐다 그럼 이렇게 설치하는거야 이렇게? 아 그냥 점토병사한테 이거 줘? 막대기 준다 막 이제 알겠어 점토병사한테 이거 쓰레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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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는 물건 주자 아 아 자 아들아 이거 먹어라 쓰레기 아냐아냐아냐아냐 뭐 쓰레기라니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아휴 엄마 군 쿠키도 이렇게 잘 타고 노네 요리는 다 줬어? 아 아 앞에 안 보여 자 그러면 나도 아빠도 한번 어 어 어 어 벌써 싸우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뒤부타신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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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직 시작 안했단 말이야 어 잘 죽여주세요 어머 다 넘어갔어 애들이 왜 싸울까 어? 됐다 됐다 얘네 얘네 집에 안 들어간다니 어 됐다 됐다 어 어 우리집 기지에 들어왔어 너네 그 점토병사가 에이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치 어 다시 만들자 이거랑 막대기랑 어 그릇이랑 그릇이랑 그릇도 주고 그리고 쿠키도 주고 자 그리고 설탕도 좀 뿌려주고 실도 주고 종이도 주고 어휴 잘 먹네 애들이 가죽도 줘야겠다 가죽도 가죽도 주고 요리는 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이것도 주고 엄마가 구인 톡톡 끼고 야 아빠는 엄청 강해진 것 같아 느낌이 지금 나도 강해진 것 같니? 응 자 기대도 좋아 아빠는 엄청 세다고 지금 알았어 좋아 그럼 이거 가위도 줘야겠다 가위도 주고 됐다 이거 기대되는 것만 이거 어? 야 아 이거 쓰레기도 버리고 아 요루랑 놀아주고 이거 완전 완전 좋잖아 음 요리야 재밌니? 어때?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나도 준비 다 됐어 자 아빠 그럼 나 나가 있는다 여기 나가서 봐야지 아따 나도 자 형 시작한다 시작해요 정조분 싸울게요 아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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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뭐야 어휴 저기 막아줘 막아줘 나간다 애들 나간다 어휴 어휴 저 네턴스를 먼저 부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아 내 정조분쇠가 왜 다 죽는 것 같지? 아들아 어? 검은색팀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슬베이 야 슬베이 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기농서오니편 아 아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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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이 좀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기농서오니편 아직 우리 결판은 몰라 아직 결말은 몰라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어? 우리가 이기는거 같은데? 우리 핑크색깔 다 죽는거 같애 아니야! 죽지마! 얘들아! 별거 아니구만 아니야!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얘들아 아직 못해 야야야 할 수 있어 검은색팀 괜찮아 어? 우리가 더 많은거 같애 아닌가? 우리 같이 세계적 못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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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애들이 시월한데? 오 잠깐만 핑크색이 더 많은거 같기도 하고 어? 이러면 질텐데? 어떡하지? 아이 오오오오 할 수 있어 얘들아 검은색애들 너희들의 파워를 보여줘 재활용 쓰레기에 파워를 보여달라고 뭐? 쓰레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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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엄마가 맞는 그 토끼 토끼 잘 뛰네 헤헤 언뜻븻뜻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 유람사 오늘 피어리저라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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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는것 같기도하고 어? 야 이거 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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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긴 하니? 나 죽여! 어어어어,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팀에게 힘을 줘야겠어. 요리야! 응! 아빠가 원래 망가진 칼을 주는 거... 어, 뭐야? 망가진 가위를 줄게, 애들한테. 자! 그래. 야, 싸워보렴. 야, 이거 이기... 어? 아, 요리가 파괴됐다. 요리야. 니가 졌어. 안 돼. 안 돼, 얘들아. 요리야. 따라와, 따라와. 졌어, 니가 졌어. 야, 요리야. 요리, 요리가 약하네. 핑크색 그거 약하네. 안 약하거든. 맞아, 니 거 안 약했어. 내가 손을 부셨거든, 니 넥서스. 뭐? 자, 요리야. 이제 앉아, 앉아. 재밌었지, 아빠랑 노는아? 재밌었어. 아, 요리야. 아? 앞에 있는 책은 읽지 말고. 읽지마, 읽지마, 읽지마. 어, 읽지마. 어, 읽지마. 어, 보지마, 보지마. 어, 요리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청소 좀 부탁할게. 집에 있는 막대기나 그릇이나 오래된 설탕 안 쓰는 적이 된단 말이야! 요루랑 같이 청소! 아, 요리야. 나는 아빠는 말이야. 요리가 청소 안 할까봐. 재밌게 청소한 거지. 아, 싫어. 아빠가 놀아주다 했더니. 아, 청소. 청소. 청소도 하고 아빠랑 놀고 재밌지 않았어, 요리야? 가물이 흑셈이 있었구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랑 너무 안 해,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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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그래도 뭐 요리랑 오늘 청소하니까 재밌었다.